안녕하세요 무양나무 뿅 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이 이제 지금 워크라나 꽃 말고 일반 오편적으로 피는 그런 원예용으로 피는 이런 꽃들이 갑자기 동시에 이래 가지고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잠깐 이게 오늘 짬으로 아니면 사이에 깨아넣기 해 가지고 94회 난초 방송에 언급했듯이 잠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널리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거는 어제 판매방송을 잠깐 말씀 언급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래 가지고 그렇게 꽃과 품종도 아닌 꼬는 것만 살짝 들고 나오고 몇 점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꽃이 너무 예뻐서 부양의 안주인이 기르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오늘은 요게 아침에 또 이게 그 필리빈에서 구한 요 품종인데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이거는 원체 그쪽에 광범위 하다보니 오래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길렸던 건데 올해 최고로 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여름에 이 아들은 물주니까 괜히 녹아 내려버렸던 물안주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해마다 뒤에 한쪽씩 한쪽씩 죽어 갔는데 올해는 이정도로 이래 가지고 많이 피면 내년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음 아무쪼록 제가 또 잘 간수리 해 가지고 내년에 화려하게 한번 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보고 음 요 아이도 올해 이제 오늘 저쪽에 뒤에 보니까 피어가 있어 가지고 산뜻하게 예쁘게 피어 가지고 그런 향이 나 가지고 음 요거는 저희집에 부양에 하나밖에 없는 요거는 일단은 판매되었던 건데 판매되었던 곳들인데 꽃인데 여기 저희들이 피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 봤으니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영상에 담아 보고 지금부터 판매 영상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매일 늘 이제 이렇게 꽃 보여 드렸던 거고 음 오늘은 요 꽃이 나갑니다 요 이게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은 우그라나 이런 꽃들이 막 뽕뽕뽕뽕 이렇게 엄청나게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고 저쪽에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게 아마 이삼일 안으로 안 있으면 계속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아 피고 이래 가지고 꽃이 피면은 아마 11월달에는 저희들은 당분간 워그라나 판매를 두 개체 세 개체 있는 것만 팔고 단일 개체는 판매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게 전시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를 않는데 조금 서두르고 11월달도 판매 방송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서두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판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명 후웅석곡이에요 크리스티아눔 후웅석곡 여기에 꽃 보시면은 정말 꽃이 설판이 예뻐요 이렇게 지금같이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지금 거의 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지금 오늘 아침 어제에 있습니까 피했던 아이들만 주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꽃들 아직까지 한 15일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덴드로비움 크리스티아눔 후웅석곡 13개 개당 35,000 랜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도 보이시고 이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또 거의 이제 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꽃들 두 개 다른 것도 있고 꽃들 두 개 다르면 내년 세력이 좋고 꽃들 한 개 다른 아이들은 이래 가지고 대공이 튼튼하고 이런 거 한번 쳐다봐봐요 대공이 튼튼하고 이거는 랜덤으로 다 갑니다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판매 방송 아니고 심포린 5만원 가는 품종이에요 5만원 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판매 방송에 올려서 대폭으로 덴드로비움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이번에 꼭 안 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렴한 값을 안 했습니까 여름에는 이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8월달 이후 넘어서면 물을 많이 주면 계속 물을 주는과 동시에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3번 꽃이 필거에요 봄에 하다가 한번 필거에요 아마 물 주면은 아 그리고 이번 아 이번 카리시안세 에 티니 트리슈어 어 스타 아메시스 요 꽃은 한 송이 붙었는데 한 송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한 송이 붙어 가지고 요렇게 피는데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우리 그래도 맹색이 부양 토분이 지금 토분값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5천원 입니다 토분값 토분값 한 개 1만 5천원 이내면 나뭇값은 아니겠습니까 꽃값은 우리 숫대값 하고 하는 것들은 꽃값은 아니겠습니까 토분 1만 5천원 이내면 꽃값은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원도 채 안되는데 숫대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봐보세요 내년이 이거는 내년하고 여기 꽃이 제가 좋아가지고 화색선배를 낸 거예요 아주 진한 색으로 한 거 좋아서 했는데 이걸 한 개 흐려 가지고 지난해에는 제가 한 개 한 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브라산스의 마이카키 브라산스의 마이카키 요 꽃 한 송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진이 잘 되어 가는데 요거는 가격은 3만 5천원 3번 가격은 3만 5천원 이렇게 되는데 요 아이는 신화가 자랄 때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화가 자랄 때 물주면 아니겠습니까 그냥 꽃 못 보고 계속 망가집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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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고 카텔리아 요 꽃집이 있는거 닝고 카텔리아 매이올 야마사키 유통명 버진 카마디 그죠 이게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이렇게 꽃 지금 두 송이 달고 나오고 있고 또 뒤에 뭔가 하나가 또 움직이는데 이거는 요정도 되려면 굉장히 안 있습니까 1년에 2, 3번, 4번 꽃이 피는 거예요 잘 보고 선택해서 여기에 발부도 많습니다 발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부입니다 일곱 발부 부양토분에 심어졌고 전형적으로 부양토분에 딱 심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양토분에 딱 심어져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뿌리도 밑에 안착이 1년 저희들은 한 1, 2년 안착시킨 거 그대로 가합니다 뿌리가 얼마나 많으면 한번 봐보세요 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품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에요 5번 카텔리아 오로라 가격 5분 가격은 5만원입니다 여기 한 송이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뒤에 여기도 한 송이 더 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바로 연달아서 또 요쪽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하나를 신화를 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1년 아니었습니까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까지는 꽃이 필 거에요 5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6번 에피덴드룸 플로리본덤 가격 3만 5천원 이 아이들은 향으로서 하는 거죠 향 그죠 진짜 아니었으면 향이 일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 지금도 향이 옆에 서니까 진동을 합니다 맡아 보니까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6번 가격은 7번 7번 가격에 카텔리아 엔젤 송나라 엔젤 송나라라고 여기 노란 꽃의 밑에 입에 딱 점을 찍은 건데 요 아이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처음에 사설되는 가격이 조금 비쌌는데 조금 저희들이 번식을 시켜 가지고 가격을 다운 시켰습니다 부양톱은 큰 토분에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간은 아니었습니까 그 이게 뺑뺑 돌려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걸 안 해드릴 거에요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까요 보여 드렸다면 이게 뿌리도 건강하게 잘 내려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앞에서 전진 또 잘라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가격이 낮아진 거에요 부양톱은 에 다 심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또 이제 7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8번 9번 10번 9번 10번 그죠 11번은 다 엔시 마리에 동일종 이에요 엔시 마리에 그죠 엔시 마리에 요코 다 아시죠 엔시 마리에 그죠 유킬 리스 마리에 그죠 엔시 마리에 그죠 유킬 리스 유킬 리스 마리에 라고 요꽃이 피는 데 요거는 음 저희 요거는 대만에 대만 요쪽으로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꽃이 조금만 있습니까 이게 작게 피는 거에요 작게 펴려 가지고 저희들은 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는 크기가 있습니까 대만에 99%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대만에 이루는데 저희들이 가격 안 있습니까 어 8번은 15만원 입니다 이게 전진이 몇개 전진이 하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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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습니다 전진이 두개 붙어 가지고 아주 좋게 있습니까 될 거에요 음 8번 가격은 15만원 9번도 유킬 리스 마리에 입니다 여기도 전진이 두개 예요 전진이 두개 해 가지고 올해 여기 여기 꽃 다 나올 거에요 내년에 꽃 나올 거에요 이것도 15만원 음 10번 가격 10번도 내나 똑같은 요꽃 입니다 요 이게 요꽃입니다 10번도 유킬 리스 마리에 가격 15만원 입니다 여기도 전진이 두개 예요 전진이 두개의 신화 하나 나오고 있습니까 내년에 요꽃이 세 군데서 아마 나올 거에요 세 군데서 나오면은 뭐지겠죠 동시에 그죠 10번 가격은 15만원 11번 가격은 부유양에서 개발했던 이래 가지고 유킬 리스 마리에 6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신화가 자르고 있고 먼저 큰 아이들은 신화가 이미 이렇게 이렇게 빼쩍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를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에 키워 가지고 그 훈연의 꽃을 핍니다 요거는 피기 때문에 요거는 일본 종원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 저희들이 종자를 도입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해 가지고 좋은 종자 꽃이 엄청나게 큰 걸 해 가지고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양에서 실생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키가 조금 낮고 작게 해 가지고 안 있으면 꽃이 굉장히 크게 핍니다 꽃이 거의 한 10cm 가까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핍니다 피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꽃피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으면은 거의 한 20만원 선에 가는데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이게 종자 차원에서 우리가 요번에 출시된 기념으로 해서 해 가지고 개당 4만원에 내보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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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선택 결하시면은 올해 내년에 기르시면 그 훈연을 꼭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저렴할 때 이 기회에 사시는게 좋을 거에요 11번은 유킬레스 마리에 개당 6만원입니다 개당 6만원 6개 들고 나왔습니다 개당입니다 12번 안셉스 교배종 그죠 릴리아 안셉스 교배종 꽃은 이 꽃이 피입니다 이런 꽃이 피해 가지고 굉장히 색상도 좋고 지금 여기에 꽃 두송이 붙었습니다 요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옆에 측면으로 아주 건강하게 안 있습니까 꽃이 다질 때까지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12번은 가격은 안셉스 교배종 5만원입니다 16번도 16번도 똑같은 요겁니다 요기라 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꽃이 지금 현재 두송이 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16번도 안셉스 넬리아 교배종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밟어 건강하죠 13번도 가격 5만원 14번 14번도 안셉스 넬리아 교배종 요렇게 요렇게 꽃이 배입니다 여기 안셉스 교배종 여기도 꽃이 두송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밟어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15번 안셉스 교배종 그죠 내내 요 꽃이 핍니다 15번도 넬리아 안셉스 교배종 여기도 꽃이 현재 두송이 색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6번 안셉스 교배종 16번 넬리아 교배종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가격은 16번은 꽃이 두송이 들었습니다 두송이 들었는데 여기 꽃 나올 거가 안 올 거가 올해는 꽃이 없습니다 이게 전진은 두 개입니다 16번 하고 15번은 꽃이 전진이 두 개입니다 아 14번 15번 16번이 전진이 두 개입니다 전진이 두 개고 17번 17번 여기에 꽃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17번 가격은 유통면 버진 아까 내가 요 보시죠 이 꽃인데 이 안에 꽃이 지금 들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여기 보이시죠 들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시면 이게 전진이 많기 때문에 연속으로 꽃들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계속 보시면 17번 매일 야마사키 유통면 버진 가격 5만원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그죠 꽃은 이 꽃입니다 그리고 17번 17번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했습니까 인터메디아 아키니 셀룰 가격 15만원 여기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피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 가지고 있고 셀룰 전형적으로 아키니 그죠 셀룰 아키니가 들어가 있고 우리 해고야 부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형적으로 많이 일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안에 있습니까 꽃이 많이 필 거에요 이게 쭉 매년 꽃이 피해 가지고 올라갔던 아이들이라 가지고 이것도 아마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좋은 품종이라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화분에 심은 것도 15만원에 나왔습니다 부작 아니에요 부작이에요 부작은 물 많이 주는 사람은 물 맨날 들이다 부어도 괜찮습니다 18번은 인터메디아 아키니 셀룰레아 가격 15만원 이게 이렇게 꽃이 피입니다 현재 꽃이 피해 가지고 꽃은 2일 전에 피해 가지고 향이 지금 확 풍기고 있습니다 이건 택배 보낼 때 좀 많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이후 부양란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했지만 예를 들어도 꽃이 정말 아니었습니까 환상적으로 피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되어야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확 선을 보여줄 때 이런 꽃이 피입니다 이런 꽃이 피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번 날 잡아 가지고 특집 방송을 진짜 정말 이것만 가지고 특집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8일 화요일 판매 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완판 기대하며 아니었습니까 그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쁜 꽃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